반갑습니다. 메이플 잉글리시의 번개 쿵입니다. 2019년 11월 20일 날 시행했던 고2 모의고사 19번 분위기 심경 문제였습니다. 즐거운 파티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공습이 있어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우리가 분위기가 바뀌었다라는 소재에 같이 한번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할 때 우리 원나잇 하면 우리가 보통 과거의 뜻으로 쓰죠. 그래서 과거의 뜻으로 하룻밤 저녁에 내 패밀리는 was having 하는 중이었다. 그래서 having a party, 파티를 가지는 중이었는데 with a couple, 또한 커플과 함께 from another city, 다른 도시로부터 온 후는 여기서는 뒤에 동사가 바로 보이죠. 그래서 이 자리에 동사가 보인다는 얘기는 관계대명사가 어떻게 쓰여냐면 관계대명사, 주격으로 쓰였죠. 후, 헤드, 동사, 가졌는데 투 도터스를, 두 딸을 가진 커플과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파티를 하고 있었어요. 딸. 자 그 다음, the girls는 딸들이죠. 여기서는 그 딸들은 were, just는 묶어버리구요. 그냥 단지. few years, 몇, 다 적어야 되나? 몇 년, older, 나이보다 많이, than I, I am 생략이죠. 뭐 사실상. than is은 접속사입니다. 자 그러면 나보다 몇 살 더 많은, 자 그리고 나는 play했어요. 자 라츠오브는 뒤에 펀게임스에 S가 보이니까 뭐 셀 수 있다고 보고 여기서는 메뉴로 잡을게요. 자 많은 재미있는 게임들을 했다. 자 together with them. 자 them이란 말은 딸들, 딸내미들이겠죠. 그래서 몇 살 많은 딸내미들과 재미있겠죠. 자 여기까지. 그래서 분위기 심경의 첫번째, 그래서 fun게임있죠. 여기. 그래서 play the fun게임. 일단 분위기가 즐거워요. 맞죠? 자 그 다음 father, 주어, 아빤데, of the family. 그 가족의 아빠는, 동사, 가졌는데, amusing, 그러면 재미있는. 야 형용사 엄청 많이 쓰는데. 형용사, 1. 그 다음 jolly, 형용사, 2. 와 발음 멋지죠. jolly, 유쾌한. 자 그리고 witty 캐릭터인, witty는 재치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재치있는이, 3번으로 잡고요. 자 그래서 방금 전에도 여기서 분위기 심경 문제는, 아까 amusing jolly 말은 일단 witty까지는 빼고, 두 개만 잡아 놓을게요. 이런 사람이 주위에 있으면 기분이 적겠죠. 맞죠? 자 그리고 나는, 주어, 헤드, 동사, 메모로블, 형용사, 기억에 남을만한, 자 밤을 가졌다. 목적어. 메모로블도 사실상 계속 분위기 좋아요. 맞죠? 기억에 남을만한, 자 그 다음 full of 부터 묶어갖고, 자 left and joy 도, 아 또 나오네. 분위기 심경이 너무 많이 나와서, 아 이거 좀 지저분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글이. 자 그래서 많은 웃음과 조이, 기쁨이 있었어요. 그래서 풀오브가 앞에 나오는 나이트를 설명해 줍니다. 지금. 자 while, 그래서 동안의 접속사로 썼죠. 접속사. 자 그래서 얘는 접속사는 항상 파란색으로 이렇게 이쁘게 쇽! 먹고 놓을게요. 자 while, 우리가 웃고, 농담하고, 그리고 헤드, 여기가 먹다죠. 저녁 식사를, 식사를 먹는 동안, 여기까지. 여기까지도 또 분위기 아직까지 좋아요. 웃고 있고, 농담하고 있고, 저녁 먹고 있는 동안, 저녁은 빼죠. 자 티비가 서든하게, 이제 바뀌어 있때부터. 그래서 갑자기, 라는, 자 그래서 브로드캐스트, 이게 좀 이상하게 쓰였는데, 사실상 똑같습니다 이거. 브로드캐스트, 티드 해도 똑같아요. 그래서 방송했다. 광고가 아니고 방송했다. 얘가, 동사. 그래서 과거형 동사입니다. 사실상. 자 방송했는데, on air attack. air strike 혹은 air attack. 공습을. 자 그리고, screeching. 그래서 날카로운이죠. 날카로운. 얘가, 형용사. 서로 썼구요. 자 사이렌이, started, 동사. 시작했는데, to scream 하는 것을 시작했어요. 얘는. 투부 정사. 가. 목적어. 으로 쓰였고, 여기에 scream 하는 것을 시작했다니까. 아, 뭐 외치다. 아, 울리다. 울리기 시작했다. 라고 해놓겠습니다. 자, announcing 하는 것도 해서, 분사로 썼는데, ing는, 아까 나오는 사이렌이 하다의 능동의 뜻이요. 사이렌의 성질이 시끄럽죠. 그러면서 알려주죠. 알리면서, 일리가 아니고 알리면서. 현재 분사. 분사구조. 분사구조는 항상 보충해야 되겠죠. 알리는데, 자, red situation은 적색상황이죠. 적색상황을 알리면서. 큰일났어요. 맞죠? 자, 우리는. 자, red. 여기서 situation도. 공습도 그렇고. 여기서 air attack도 그렇고. 사실상. 자, red situation도 그렇고. 전부 다 답을 알려주고 있죠. 맞죠? 분위기 심하게 너무 많이 나와요. 자, 우리는. 주어. 모드. 자, 스탑 했어요. 동사. 자, 저녁식사를. 목적어. 멈췄고. 우리는. 주어. 스키즈 였어요. 자, 스키즈는 끼어 들어가다. 끼어 들어가다. 자, 겨우 들어가다. 이런 느낌이죠. 자, 인투. 전치사. 베이스먼트에. 전치사의 목적어. 쟤는 지하실로 들어갔어요. 공습 이용하실까요? 폭탄 피하려고. 사이렌은. 주어. 계속. 동사. 킵. 아이언즈 구조스죠. 킵. 울리는 것을. 사실상 동명사입니다. 그러면 스크림. 울리기. 울리는 것을. 계속했다. 동명사. 가. 여기서 다시. 목적어. 자, 킵은 대표적으로도 동명사 잘 갖고 오죠. 자, 그리고 또 롤은. 아. 괭음으로 갈게요. 자, 괭음인데. 주어. 오브 플레인. 비행기의 괭음은 얘가 단수로 썼네요. 단수. 그러니까 여기 동사도. 동사. 단수. 로 썼고. 듣다 아니고 이 괭음은 들려지는 거죠. 그래서 얘는. 수동. 들려지는데. 인 더 스카이. 하늘 속에서 계속해서 들렸어요. 자, 그래서 뭐. 여기서는 롤도 되긴 한데 일단 뺄게요. 자, 테러가 확실하게 나오죠. 주어. 자, 테러는 공포. 저 공포인데. 오브 월. 전쟁의 공포는. 또 얘도. 단수. 로 썼고요. 자, 여기서 워즈도. 동사. 단수. 자, 단수로 써갖고. 오브 위밍. 전치사. 얘는. 전치사가 아니고. 형용사. 형용사. 압도적이었다. 자, 그래서 테러 오브 월까지도. 여기서도 분위기 신경을 낼 수 있는. 슉. 여기. 답이니까. 이렇게. 가겠습니다. 빨간색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나중에 바꿔 놔야 되겠다. 자, 시버링 하면서. 시버링은 분사로. 떨면서. 그래서 얘가. 현재 분사로 쓰였고요. 누가 떠냐면은 사실상. 컴마 뒤에. 컴마 찾으시고. 나오는 주어가 떠는 거예요. 그래서. 위드 피얼드 여기서. 시버링 위드 피얼드에서도. 분위기 신경을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두려움에 떨면서. 전치사. 전치사의 목적어. 두려움. 자, 나는 멀멜 됐어요. 주어. 동사. 자, 멀멜은 웅웅 웅얼하다. 그래서 뭐라 그러지. 중얼거렸다. 자, 패닉도 되어진. 여기서도 당황하다 아니고. 당황된이라는. 수동의 뜻의. 과거분사. 뒤에. 플레이어수시켰는데. 플레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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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플레이어. 이거는 기도를. 자, 여기서 떨면서. 허허허. 주어. 막 이렇게 했단 말이죠. 자, 이 데스프레이 또 나오네. 하아. 너무 지저분한데. 이렇게 하는 거 맞죠. 자, 데스프레이. 자, 이러한. 자, 절망적. 적인. 형용사. 상황이. 주어. 상황 아까 썼던 것 같은데. 자, 우드아마도. 동사. 끝나기를. 동사. 원형. 자, 그래서 퀵클리하게. 끝나기를. 그래서 부사 맨 마지막에. 부사. 빨리 끝나기를. 자, 그래서 방금 전에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펀게임. 어뮤징. 졸리. 메모로블. 라프터를 엔조이. 라프트 족. 또 하다가. 여기서부터. 에일어택 오고. 레드 시추에이션에서. 테러 오브 월에다가. 시벌링 위드 삐어라면서. 데스프레이트 한거에요. 자, 그러니까. 슉. 다시 올라가세요. 자, 그래서. 주제는. 즐거운. 저녁식사중에 시작된 공습. 답은. 플리스드. 기뻤다가. 테러파이드. 공포에 질리는. 요러한. 쉬운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재는. 디널타임. 에일스트라이크. 에일스트라이크가. 어택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분위기 신경문제 한번. 살펴봤습니다. 19번 문제. 생각외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지문이었구요. 뭐. 이거는. 거의. 그냥. 예의상. 같이 한번. 분석해 왔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응원의 댓글 좀 달아주시고. 밑에. 디스크립션. 상세 내용에. 보면은. 우리.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를. 제작하고. 한번. 살펴본 다음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두분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빠이.